여기에 이름, 직군, 입사일이라는 이 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멤버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멤버예요 그리고 이 멤버 표에 멤버에 해당되는 속성들을 적는 거죠 이 첫 번째 컬럼은 보통 식별자를 쓰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를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auto 넘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위치 기록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올 건데 화면을 좀 쪼개서 보여 드릴게요 왼쪽은 업무일지, 오른쪽은 멤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름, 직군, 입사일이니까 이름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업무일지 기록이라고 하는 표에 있는 멤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김고잉 개발자 날짜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붙여넣기 그런데 이 표에서는 김고잉이 하나, 둘 상상력을 통해서 본다면 천만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만 개를 다 표시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리체라는 사람도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사를 시켰고요 그라탕도 이렇게 선택해서 그라탕 그리고 Shift 하고 클릭하면 멀티 셀렉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중복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게 끝난 건가요? 이건 좀 뭔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김고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표 끝에다가 끝에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죠 이 이름의 왼쪽에다가 Insert, Left를 해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를 적을게요 그리고 정수, 인티저, 세이브 이렇게 해서 멤버 아이디를 적었고요 여기 있는 이 김고잉이라는 사람은 멤버라고 하는 저 표상에서는 아이디 값이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1이라고 적으면 되죠 여기도 몇 번이요? 1 그리고 리체는 2번이죠 그럼 2번, 2번 그라탕은 3번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컬럼인 이만큼을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빌드를 삭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래쪽에 띄워놓은 이 표는 이전의 표예요 그리고 위에가 지금 우리가 변경한 거죠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일단은 이름을 바꾸면 천만 개를 바꿨어야 돼요 그리고 천만 번의 중복이 등장했습니다 데이터를 흥청망청 쓴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멤버의 아이디 값을 적는 걸 통해서 멤버라고 하는 표를 참조하면 뭐가 좋아져요? 만약에 김고잉이 이고잉으로 개명했다 그럼 우리는 멤버 표에 있는 데이터만 이고잉으로 바꾸면 천만 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멤버 아이디를 1번에 보고 이게 누가 작성한 글인지를 보고 싶으면 멤버 아이디가 가리키고 있는 멤버 표를 열어서 1번에 해당된 사람의 이름을 보고 이고잉이 작성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뭐가요? 여기 있는 멤버 아이디 값을 보고 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 어땠어요? 그 사람의 정보가 아예 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 표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나빠요? 수정하기가 나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런데 위에 있는 우리가 바꾼 거는 뭐가 나빠요? 수정하기 너무 좋아요 이것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읽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즉 표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읽기가 편해요 하지만 쓰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표를 쪼개면 쓰기가 너무 편해져요 하지만 읽기가 불편해집니다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드 오프라고 불러요 이쪽이 좋아지니까 저쪽이 나빠진다 반대 케이스도 나오고요 이런 걸 트라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이 공학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그 트라이드 오프를 극복하는 거예요 즉 표를 이렇게 쪼개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표를 합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과 같은 읽기의 편의성을 모두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도전해야 될 도약 지점입니다